뚫고야. 안 뚫라지. 남겨라. 남기고 터라. 몸이 어떻게 돼? 몸이. 하나는 몸이 뚫려야지. 몸이 네 스스로가 타이밍을 한 타임 죽이잖아. 네 몸 죽으면 한 타임 죽이잖아. 몸이 쭉 떨어져 때려주는 게 아니야. 습관성이야 습관성. 죽어 죽여. 타큰도 올라갈 수 있는데 왜 자꾸 죽여버리지. 너무 죽여. 오빠 세워. 너무 빨라. 아직 자기 위치를 모른다 여기. 뚫고 쭉 따라와. 뚫고 따라와. 뒤로 바로 하라고. 널 뒤돌아놓고. 아직 뒤에서 타이밍이 늦어지잖아. 몸이 덜어야 되는데. 몸이 덜어야 되는데. 몸이 덜어야 되는데. 몸이 못 덜어. 몸이 덜어. 몸이 덜어. 돌면서. 정확하게 세워줘야 되는데. 못 도. 몸이 안 도니까. 조금. 몸이 덜어. 저런 경우가 많아. 저 몸이 전부. 혜절을 주면서. 가야 되는데. 혜절이 안 죽. 안 죽. 혜절. 주자 안 줘 자꾸. 이 다리가 났다. 자꾸 주저앉아. 몸이 자꾸 자기 스스로가 비추를 시켜. 선수들 보면 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리죠. 쭉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주죠. 자麗게 잡혀질 수 있어요. 내인 쫙 이어지셨어요. 어이 됐잖아. 잘 출발해. 어떻게 됐어? 아, 안 careers. 여기 앞에, 앞에 봐봐 진짜. 이거 자꾸 줄인다고. 올라가면 조금 펴야지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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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 맞을까? 왜 안 맞을까? 조금은 했는데, 골이 떨어졌어. 너 아직 골이 유치 못한다는 거야. 이거 빠른다. 골을 벗으면서. 골 벗으면서. 하나, 둘. 하나, 둘. 안 떴는데? 안 떴는데? 안 떴는데? 안 떴는데, 골이. 끌렸어. 끌리셔도 돼요. 그럼 네가 얼마나 빠르고 급하다니. 네 위치에 왔을 때 딱 보고 딱 쭉 끌고. 눈이 나오는 게 아니고? 떴는 게 안 떨리잖아, 골이. 그러니까 자꾸 죽는다 소리야. 네가, 네가 누가 해봐. 약간 엇박이니? 네. 안 떨리와. 끌어. 끌어. 다른 게 무서워 아니야? 어. 어떤 말 할 때는 타임이 맞는데. 발 바꾸면 절대 타임이 맞네. 뒷점포만 생각하고 그냥 하는데. 발 바꾸기가 나올 때도 있고. 어둠 발이 나올 때도 있잖아. 근데 얘는 발 바꾸기 하면. 지가 안 돼. 타임이 죽여. 그걸 맞추라고 하는데. 그 타임이 몰라. 지가 점프를 어느 정도 해야 될지. 안 해야 될지는 몰라. 무조건 그냥 얘는. 어둠 발으로 점픈만. 티로 올라가는 것만 지금 하는 거야. 거기 올라가 봐. 점프 올라가 봐. 어둠 발 같이 티로 올라가 봐. 저기. 발 맞춰봐. 지금 되지. 뛰어. 지금 바로. 발을 감추기. 그냥 뛰어. 뛰어. 죽었지. 뛰어. 죽었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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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while doing. 파 lime. 아 그런 거에서도. 보 Evolution 같은 경우에는. 뒤로. 까지 못 파여. 뒤로 나가면. 나오면서 눈이 터지는데. men. 앞에 가거나. 옆에 가거나. 그러면은. 제步 좀 가고 있어. 거리의 맞추면 내가 부려야 되는데. 네. 한번 더. experts 고기 잘 오면. 고기 잘 오면 내가bo기 잘 오면. 그냥 그 자리에서 쳐야 되겠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쳐야 되겠네. 그런데 그 자리에서 친다니까?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되는데 너는 뒤로 나가는 거는 돼. 너무 딱 펴져, 뒤로 나갈 때는. 그런데 좀만 앞에 있으면 그 자리에서 치기 때문에 어떻게 돼? 그래거든요.